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포자도 할 수 있는 GTF 32점 최단계 완성의 제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Perth 3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Perth 3의 출제가 되는 문제는 바로 백과사전식 지식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소재 혹은 중심 소재를 가지고요, 여러 방면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씩 하나씩 소거하는 문제가 꽤나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Perth 3의 특징들은 더 어떤 것이 있고, 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지금부터 Reading Skills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가 있는 말하기를 할 때는요, 늘 이 주제에 관해서 먼저 제시를 해줄 텐데 언제나 그렇듯 이 Perth 3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목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article에서처럼 이 제목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목에 대한 문제 먼저 제시가 되면 이 제목에서 알려주는 건 중심 소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재를 알려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건데 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중심 소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개괄적인 소개를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르륵 시간에 따라서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일단 하나하나 대조하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의미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그러나 현황 이런 것들로 같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전반적인 건 이렇게 생겼는데 글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번 지문은 스톤 엔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스톤 엔지 알고 있습니까? 이 백과사전식 지식에서는요. 어떤 한 가지 중심 소재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거대한 머리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스톤 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보면 Prehistoric Stone Monument Located in Rhode Island, England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만 아 대충 지금부터 스톤 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사시대의 돌덩이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빨리 풀려면 어쩔 수가 없이 문제를 보고 한 번의 지문을 나가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을. 자 그래서 뒤로 좀 돌아가 볼게요. 많은 얘기가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재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를 읽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면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보죠. 자 스톤 엔지가 뭡니까 했는데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보면 An Ancient Monument. 마누먼트는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물. 그리고 Huge Stone Stature. 얘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거대한 돌덩이입니다. 스테추 하면 석상이라는 뜻이고요. The Resting Place. Resting Place. Resting 뭐죠? Resting는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좀 비유적인 표현을 했을 때 Resting Place 하면 내가 앉아서 쉬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쉬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Prehistoric Rock. 고대 선사시대에 있었던 돌덩이.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모두 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스톤 엔지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 예상에는 보기에 있는 말들이 한 번쯤은 계속 다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 아니면 이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면 혹은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제가 문제를 몇 번 풀어보니까 이제 잔머리가 생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기다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톤 엔지에 관해서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자 스톤 엔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what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What made us?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estimate? 추정을 하게 합니까? The age of stone age. 스톤 엔지의 age 그러니까 시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By confirming written letters on it. 그 위에 쓰여진 편지가 있대요. 그거를 확인하면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estimating. 추정을 하는 겁니다. The method of building. 작업 방식을 물어보게 되겠네요. 이게 설계하다 아니면 짓다 이런 뜻이니까 짓는 방식을 추정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화석입니다.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 D는요. By analyzing the structure. 구조를 연구하다. 문제를 문제만 읽고 지문을 모르는 상태에 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그죠? 보통 연구를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시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커닝 페이퍼 만들어 봅니다. 시대.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을 거예요. 자 다음 질문. When the trulathons were raised. 여러분 trulathons라는 이 단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더가 붙어있어요. 지금 더. 너무 친절하다. 더가 붙어있으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앞서서 언급한 것에 관사더를 붙일 수 있고 또 유일한 것에 붙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아마 고유명사로 사용을 했을 테니까 고유명사 즉 이 단어가 언급된 곳을 찾아서 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요. tree는 여러분 저랑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푸는 거면 제가 설명을 하고 후다닥 갔을 거지만 tree는 try에서 왔어요. 이게 3이에요. 3. 그리고 이게 thorn이라는 단어가 몇 톤 몇 톤 할 때 그 톤자도 들어있고 그리고 stone이라는 것도 stone도 thorn처럼 들리죠. 여러분 stone인데요. stone. 돌이라는 말도 있죠. 돌이에요. 돌. 돌이 세 개 있는 거. 3석탑 이렇게 볼까요? 돌이 세 개 있는 거. 물론 3층으로 돼 있으면 3층석탑이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돌이 세 개인데 어느 식대로 돼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석탑 이렇게 지칭을 할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이 단어를 보이면 이 단어가 보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잠깐 체크를 해놓고 이따가 지문을 볼 때 true the thorn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때 와서 이걸 다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보죠. 얘가 이 true the thorn이라는 애가 언제 raise 세워졌는가 이렇게 말하네요. 세워졌는가. 이 stone engine은 원래 누워있던 도로 세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세웠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제가 하는 말이 황당해 들리겠지만 네 사실 내용에 언급이 될 겁니다. 이 raise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a when the earliest blue stone blue stone 파란 돌이죠. 파란 돌 청석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돌 when the earliest blue stones were arranged 처음에 가장 먼저 청석이 arranged 배열되었을 때 그러면 청석이 첫 번째로 earliest 가장 먼저니까 저는 1번 이렇게 쓸래요. 첫 번째 청석이 세워졌을 때 arranged 조정됐을 때 아니면 배열되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자 비에는 about 3,000 years ago 그러면 대략 언제예요? 3,000 3,000 years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고 before 뭐뭐하기 전에 several stones 세런 스톤 뭔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돌이긴 돌인데 무슨 돌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또 이 지문에서 사용이 된 단어겠죠. 본래는 대삼이라는 단어긴 한데 대사함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word added to outer circle outer circle 그러니까 바깥쪽에 원 모양 원형 모양으로 대사함이 만들어지기 요거 중요합니다. before 전에 언제라고 얘가 질문을 했잖아요. 언제 d는요 when certain slabs 우리가 이 회화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슬랍이라고 하면 찰싹 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발음 되게 비슷하죠. 자 슬랍이 뭐냐면요 넓적한 어떤 기둥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반지라고 할까요? 제가 옛날에 국어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던데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널반지 slabs were made into outer ring 바깥쪽에 ring 모양으로 이 널반지들 그러니까 대사함 널반지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before도 있고 when도 있고요. 앞에서 보니까 about 대략 이쯤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세 번째 문제는요. 삼석탑이 상석탑이 언제 만들어졌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언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why most likely as stonehands consider to be impossible stonehands가 consider 여겨집니다. to b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으로 why most likely most likely 하면 대충 가장 이런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스톤hands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스톤hands가 impossible 불가능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why 문제였어요. 보기 한번 볼까요? because it has various types of volume volume은 부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니까 전체적인 크기나 규모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various 다양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규모가 다양하다. 자 규모 다양하다. B는요. because to builders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들이 had no 갖고 있지 않았다. advanced tools advanced 하면 더 나아간 진보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보한 도구가 없었다. 그러면 진보한 좋은 도구가 없었다. C는 because it consumed too much time to finish 완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고요. D는요. because the constructors 이것도 builder랑 같은 말이죠. 그 지은 사람들이 have supernatural power supernatural power 무슨 힘일까요? 자 슈퍼라는 말이 등장하면 뭔가가 굉장한 걸 얘기하겠죠. super 그리고 natural 하면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능가하는 즉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초자연적 힘 글씨는 못 썼지만 내용 정리는 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Based on the article 이 글에 따르면 What purpose does Stonehenge most likely serve these days?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첫 번째 Purpose Stonehenge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Stonehenge랑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문제 기억나세요? 여기에 나온 거랑 문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다섯 번째 나온 게 Stonehenge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뭐 무덤이었다 아니면 그냥 석상 거대 석상이다 고대 기념물이다 그리고 선사시대 돌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거의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 하나 봐야 되냐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Stonehenge가 지금 serve 수행하고 있느냐 these days 그러니까 옛날이랑 Stonehenge가 뭐였는지 물어본 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도 그렇게 생겼겠죠? 예전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 라면서 지금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어요. 에이의 it invigorates tourism invigorates 또 어려운 단어 나왔다 그쵸? 자 이는 안으로는 뜻이죠 vig 라는 단어가 vigor 혹은 vig 라는 단어가 뭔가 활성화 시키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더 활력이 있고 굉장히 센 의미요. vigorous 라는 단어도 이렇게 이 단어 이렇게 하면 vigorous 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니면 vigor 이라는 단어는 떠들썩하게 하다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invigorates 그렇게 만들다 라는 상태 즉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라는 인을 붙여서 더 활성화 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비슷한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inspire 고무시키다 encourage 더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활성화 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잘 모르시면 이렇게 접두어나 어근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tourism 그러면 이 관광에 대한 걸 활성화를 시켰다 라고요. 참고로 어휘강의가 있습니다. 자 it is used as the spiritual spiritual 단어도 잘 몰라도 돼요. 옛날에 무덤으로 사용을 했다 라는 뜻인데요. 무덤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덤 무덤이란 단어 잘 몰라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sea 라는 단어가 있어요. sea 라는 단어가 있으면 뭔가가 분리시키다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지금 체라고 거의 가깝게 읽었습니다만 이게 영국식으로 하면 k 발음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요. 그래서 perk 라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뭔가가 perk 떨어져 있는데 땅에 묻어서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무덤 쓰는요. it serves memorial site memorial site 그러니까 추모를 하는 곳이에요. 메모리 하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장소라서 추모 장소 이렇게요. 오늘날 추모 장소로 사용을 한다. wet ancestor 조상에 대한 추모 장소이다. it protects 뒤에 보면 유네스코의 리스트에요. of world heritage site 잘 보세요. 이 스톤엔즈는 우리도 그냥도 알고 있어요. of world heritage site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목적이니까 스톤엔즈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보호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호하지?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물어본 아 네 번째였어요. 이 글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오늘날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오늘날의 사용 목적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phase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또 atypical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atypical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 typ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type. 그리고 앞에 a가 들어가 있죠. not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typeical 하지 않은 걸 atypical 이라고 해요. typeical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atypical 뭐냐면 type이 전형적인 이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a가 붙어서 아니라고 하니까 비정형 이라는 단어예요. 자 비정형 이라는 단어 뭐 저는 답이 거의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문제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하고 오늘날의 목적 물어봤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이유 물어봤고 트레일리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시대는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대 추정을 제가 시대의 근거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그 다음에 스톤앤지가 뭐냐 총 5개 됐네요. 맞게 잘 썼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가서 보면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너무 멀어요. 스톤앤지 갑니다. 첫 번째 스톤앤지가 뭐니?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스톤앤지가 뭔지 스톤앤지는 무엇인가? The 스톤앤지 is a prehistoric stone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죠? 선사시대 돌덩이 monument 아니면 기념물 이란 뜻입니다. 기념물 monument 기념물 그러면 선사시대 기념물입니다. located in 그리고 Wilshire England 부분에 그러니까 England에는 Wilshire 에 위치하고 있는 기념물을 뜻합니다. It consists of 그것은 구성돼 있습니다. rings of ring of 그러니까 ring 모양이에요. consist of 하면 구성돼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구성돼다 ring of 그리고 ring 모양의 over 뭐가 넘어요? 160개가 넘는 huge 거대한 볼덩이로 구성이 ring 모양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laced 놓여있네요. upright 어떻게 놓여있대요? upright 위가 똑바로 즉 서있는 모양으로 160개가 넘는 거대한 돌덩이들을 세워놓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ring 모양으로 둥근 형태로 서있는 게 바로 스톤엔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일단 얘기해줬어요? 고대의 기념물이다. 고대의 기념물이다. 선사시대의 기념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문장을 보시면 it is believed 그것은 이렇게 믿어집니다. to be constructed 지어졌다고 from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고대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dream 어떤 시기냐 하면 the neolithic age neolithic age 하면 요거는 아 요것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신석기라는 뜻이긴 한데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 neo nio는 뭐 후대 아니 이전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나치다 이런 의미고요. nio는 글자를 뜻해요. 그러면 글자가 있기 이전의 시대니까 선사시대 신석기시대 얘가 되겠죠. 그러면 선사시대 신석기시대 그리고 early 그러니까 신석기시대가 요쯤이죠. early bronze age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이에 기원전 3000년경에서 대략 2000년경 사이에 지어졌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stonehenge is 그러면 아까 또 문제 뭐 있었죠? 언제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대의 근거가 뭐냐 이제부터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뭐 시대에서 음 stonehenge는 is the most 가장 where 잘 알려진 known landmark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랜드마크 랜드마크이자 이정표이자 and British 영국의 cultural 문화 history 문화 역사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심벌도 되지만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락을 가기에 앞서 문제를 풀고 갑시다. 하나하나 체크해야죠. 까먹기 전에 문제 풀어야죠. stonehenge는 무엇입니까? 나왔네요. 그냥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대 기념물입니다. 스톤henge가 그냥 거대한 돌 석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대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표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는 시대를 뭘 보고 무엇이 우리로 알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건 대충 이런 식인데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단락 가봅니다. historians and archaeologists historians 역사학자들을 얘기하고요. 짧게 역사가 쓸게요. and archaeologists archaeologists 얘네들은 얘네들 고고학자 고고학자 have been fascinated with 모의 매료를 받아왔습니다. Stonehenge 4th century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나 역사가 들은 Stonehenge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it was produced by 그것들을 아니면 Stonehenge는 was produced by 뭐뭐에 의해서 생산되었습니다. a culture 어떤 문화에 의해서 어떤 문화인지는 얘가 설명해 주죠. 문화가 Stonehenge를 만들었대요. that left no written records 아 문자 기록이 없습니다. 보니까 no written record 쓰여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쓰여진 기록이 없는 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 글자가 없어요. 아까 글자 어쩌고 하는 지문 본 것 같은데 글자가 없어요. so 그래서 we don't know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몰라요? how it was built 그렇죠. 우리는 지금 how it was built how 접속사 주어동사 의무사 주어동사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방법을 몰라요. which purpose it was used for be used for 뭐뭐를 위해서 이용되다 인데 which purpose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했는지도 몰라요. and who constructed it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글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추정해야 되겠네요. radio carbon dating and fossil record suggest that 우리에게 suggest 라는 단어는 제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암시하다 라는 뜻도 있죠. 보통 이럴 때 암시하다 알려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adio carbon radio 하면 방사능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radio 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전파라는 뜻이라서 라디오 carbon 하면 탄소예요. dating 하면 dating 데이트가 남녀가 하는 데이트만 데이트가 아니고 요거는 데이트 즉 날짜를 추정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 뭔가 전파 하고 탄소를 이용한 그런 날짜 추정 방식 뭐라고 합니까?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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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우리말이 좀 어렵던데 연대 측정법 방사선이라고 하다가 보통 방사성이라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 저도 고등학교 과학시간에나 봤던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등장합니다. radio carbon dating and 그리고 화석이죠. 요거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나오는 단어가 삽니다. 화석 기록 이에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 이랑 화석 기록 이 알려주는 거죠. 스톤 핸지가 was built in four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지어진 거예요. 4개의 separate 분리된 phase 로 4개의 분리된 phase 로 자 몰라요. 뭔지 몰라요. for over a thousand five hundred years by several 뭐뭐에 의해서 그러면 1500년 이상 동안 1500년 이상 동안 by several 몇몇의 different 다른 groups of people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 이상 동안 4개의 분리된 phase 로 지어졌다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phase의 의미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4개의 분리된 phase 로 지어졌다. 1500년 이상 분리된 phase 로 지어졌다. 이 phase 무슨 느낌을 갖고 있어요? 4개의 분리된 여기서 추정이 되잖아요. 4개의 분리된 즉 따로따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phase 나온 걸로 한번 가볼게요. phase 나온 거 phase를 물어봤던 문제 조금 뒤에 있어요. 어휘 문제는 자 phase는 method 방식 character 성격 age 시대 stage 단계 4개의 각각 분리된 phase 뭐가 제일 잘 어울립니까? 방식 성격 시대 단계 4개 1500년 이상 동안 하니까 시대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고 성격을 얘기했다면 앞뒤에 모는 첫 번째는 무슨 성격 두 번째 무슨 성격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방식도 단계도 비슷비슷합니다만 방식이라는 단어가 되려면 설명을 해줘야죠. 그 만드는 방식이 어때요? the way how 알려줘야죠. the way is how phase 로 1500년 이상 동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제일 잘 어울려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음 거는 뭐 typical이었고요. 자 그럼 또 올라가 봅니다. 스톤 엔지 문제 우리 풀었죠? 그 다음에 추정하게 하는 게 뭘로 추정한다고 해서 방금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추정하는 거 뭐냐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과 fossil 화석에 대한 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려준다라는 문장을 지금 해석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what made us estimated age of stone 엔지 스톤 엔지의 시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근거로 나온 거 뭐예요? 지금 화석과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 그거 두 가지 나왔어요. A 보시면 confirming written letter written letter 있었어요? 편지 써져 있었어요. 그 위에 글자가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estimating the method of building building 메소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쓰여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세 번째 investigating investigate 하면 조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Fosses of the spot 그 지역의 화석을 조사한다. 네 번째는요 analyzing 분석한다. structure 구조를 분석한다. 일단은 Fosser 이라는 얘도 사실 구조 분석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방사성 연구 축쟁법이라 Fosser 화석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정답의 후보로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맞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언급한 얘기를 골라야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트레일리턴 물어보고 스톤앤지 어떻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 있고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가봅니다. 지문에서 이런 측정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스톤앤지는요. typical 합니다.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에서 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typical 하답니다. 뭐가요? 첫 번째 The earliest phase of phase 단계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The earliest phase of monument 그 건조물의 phase 가장 첫 번째 단계는 the surrounding circular bank and ditch 은행 은행이 뭐하는 것이죠. 돈을 모아두는 곳 돈을 모아두는 곳 은행 은행 뭔가를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뱅크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두는 곳으로 우리가 현재는 뱅크를 사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모아두는 곳만 의미했어요. 물 모아두는 거 뭐라고 해요. 둑이라고 합니다. 댐 둑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ditch는요. 두 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거 들어간 거 이거를 뭐라고 도랑 도랑 이건 둑과 도랑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circular circular circle circle 원이죠. 이 뭐뭐 클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서를 큐러를 이렇게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노클로 끝나는 바이노클러를 이렇게 이거 uncle 하죠. uncle 하면 avancular 끝에가 전부 얼로 끝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용서 형태가 circular 원형의 둘러싸움 둑과 도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이 has been dated to about 대략 삼천년 그러니까 BC 삼천년경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삼천년경에 원형의 둑과 도랑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however the first build blue stones were raised 그리고 첫 번째 청석이 were raised 세워졌다. 이런 표현 우리 봤죠? 청석이 세워졌다 라는 거 어디서 봤어요? between 그러니까 기원전 2400년부터 2400BC 기원전 기원전 2400년부터 기원전 2200년까지 그 사이에 첫 번째 청석이 세워집니다. 되게 단계가 복잡합니다. 백화사전식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그리고 자세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중요할 거고 각각에 들어가는 단어도 잘 모실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냥 옆에다 정리를 하십시오. 한두 단어 정도 적는 거는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맨 먼저 이제 많은 방식에서 되게 typical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많은 방식에서 좀 특이해 라는 의미를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거예요. 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맨 먼저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phase가 4개가 있다 했죠. 4 different phase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4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기랑 도랑 도랑 같은 거를 circular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기원전 3000년 경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톤은 기원전 2400년 경이래요. 청석이 세워졌다. 기원전 2400년 경에 세워졌다. 그리고 2400년에서 2200년 대충 세웠다. 라고 하고 the first circular bank and it 그리고 처음에 이 두과 도랑이 원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measured about 대략 360 feet 정도의 diameter 지름 입니다. 지름이 360 feet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is daily to 이게 기원전 3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잡합니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이때 이때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3100년이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지 대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첫번째 블루스톤 아니 두과 디치를 봤을 때 뱅과 디치를 나왔을 때는 요렇다. 그러면서 처음에 360 피트 요 원형이 360 피트나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짓는 사람들 건립자들이 잘 모르겠어. 내용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략 대략 이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말인 것 같고 추정하기로는 80개 아닌 거예요. 인디지나스 하면 요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초기의 원래 이런 거예요. 원석입니다. 원석 원석 청석의 원석을 80개 정도의 그러니까 논 인디지나스 그렇게 초기 단계의 것은 아닌 그런 것들 좀 다듬어서 인투 스탠딩 포지션 서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인투 스탠딩 포지션 그것들을 인투 스탠딩 포지션 그 안쪽에다가 놨다. 처음에 이렇게 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인투 스탠딩 포지션 해서 세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놨다는 얘기예요. 세워놓은 상태로 80개 정도의 원석을 다듬어서 블루 스톤 다듬어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지금 얘기해준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30피트 정도의 tall 커다란 키가 큰 그러니까 세워놓은 형태니까요. tall certain stones 대사암들을 wait in 대략 얘네가 어느 정도 무게 있냐면 40톤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분사로 40톤 정도 each 각각이 40톤 정도가 되는 30피트 크기의 이 대사암들을 word edit 더했습니다. making outer circle 맨 마지막에 outer circle 바깥쪽의 원형 형태로 그럼 네 가지 단계를 지금 다 얘기해줬나요? 아우 어렵다. 참 뚝 도랑 넣고 청석을 그 다음에 첫 번째 청석을 넣고 그 다음에 단계가 되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circular 대치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원석들을 non-engineer 그러니까 다듬어서 다듬은 청석을 그 안쪽에 세워서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안에 원형 형태로 무슨 단어 있었냐면 outer circle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저쪽에 가봅시다. 네 outer circle 바깥쪽에 40톤 정도나 되는 30피트의 대사함들을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 단계를 말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은 During the third phase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예요. A construction some certain slaps 이 널빤지라는 단어 등장을 했죠. 대사함 널빤지들이 were arranged 배열되었다. Into an outer crescent 크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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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상 그 빵 모양도 여기서 나왔죠. 크레센트 달 모양 초승달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원형 모양의 이런 뜻이에요. 이 원형 모양이라는 걸 지금 뭘 썼냐면 이전에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 문제니까 다음이겠구나. 문제를 봤을 때 ring of r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음에도 그 다음에 circular 이런 단어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크레센트 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부 원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형 모양이라고 그런데 영어에서 계속해서 paraphrasing 한다고 그랬죠. 계속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슬랩을 were arranged into outer crescent 했을 때 그 동안에 some were 일부가 assembled 모였습니다. 모았어요. into an iconic 상징적인 three piece 세 개의 조각의 structures 구조물 called 뭐라고 불리냐 하면 thrillitons 라고 불린답니다. that stand tall in the center of stonehenge 그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썼는데 그 네 가지 과정을 다 물어보지는 않고 마지막 그 세 번째 단계 정도의 넓반지들을 세우면서 그때 우리가 스톤henge 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양인 트릴리톤 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트릴리톤은 언제 만들어졌는 거 아까 정리한 거 볼까요? 삼석탑은 언제 만들었어요? 물어봤잖아요. 언제 만들었대요? during the third phrase 자 세 번째 단계 동안에 이때 대사암 넓반지들을 outer crescent 바깥쪽에 crescent 모양으로 원형 모양으로 배열을 했을 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확인했으면 바로 다 풀어야지. 까먹기 전에 가볼게요. 언제 삼석탑이 만들었어요? 맨 첫 번째 청석이 배열됐을 때 아니죠. 3000년 전에 아니죠. 그 다음에 대사암들이 대사암들이 outer circle 하기 전에 전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when certain slabs were made into outer ring ring crescent라는 단어를 ring으로 바꿔서 쓴 거예요. 넓반지들이 outer ring 바깥쪽에 세워졌을 때 맞죠. D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할 때라고 했는데 이건 전에 라고 말해서 그래서 C가 답이 안 됐어요. 정답이 D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쭉 보고 스톤 엔진은 그래서 왜 불가능했을까 요즘엔 어떻게 쓰일까 이런 질문들 했고요. 단어 문제 하나 더 있었나요? tip pick up 비정형적인 조금 이따가 풀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지문 봐야죠. 이 문제 풀었고 there is no clear evidence revealing 드러내는 이라는 뜻이요. 드러내는 the construction techniques 그 건축 기술에 대해서 드러내는 정확한 근거 혹은 명확한 근거는 no 없어요. but it's builders 그 만든 사람들에 관해서 various experts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have assert 확신하고 있습니다. that the stones 그 돌들이 were impossible to move 움직이기 불가능하다. 자 문제에서 이 표현 보이셨죠? impossible to move 키워드 나왔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왜 불가능한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불가능할까? 자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massive size 그럼 massive size가 답인가? massive size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런 뜻인데요. 그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크기 때문인가? 뒤에도 근데 글이 있어요. and and 그리고 이것 때문에 how the stones could be 그러면 아직까지는 답을 결정질 수가 없겠는 거죠. the stones could be transported 그리고 어떻게 그 돌들이 transport 세워져 그러니까 옮겨졌는지 by prehistoric people 이 선사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 사람들은 without 뭐가 없는 사람들이냐 하면 they will 바퀴가 없어요. or 아니면 pulley 풀은 당기다 라는 뜻이죠. 당기다 막 당겨서 옮기는 걸 도르래라고 합니다. pulley 도르래라는 뜻이에요. 도르래 시스템이 없었어요. it's not known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퀴라던가 도르래 같은 건 not known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없거나 아니면 도르래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that's the reason why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authors believe that 이 작가들이 supernatural 초자연적이거나 or anachronistic 이거 어휘시간에 하는 단어인데 하나 하면 낫이라는 의미고 크론 하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즉 다른 말로 시대착오적인 이런 단어예요. 시대착오적인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들이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method 방법이 used 이용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 정확히 뭐예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죠. 크기가 큰 건 맞아요. 앞에 다시 볼게요. 크기가 큰데요. 그 크기가 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퀴도 없고 도르래도 없는데 옮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시대착오적인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이 도와줬을 거야. 외계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는 그 크기가 큰데 어떤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르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퀴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거 읽고 이제 문제 풀게요. 스톤앤지의 설산 대사 그 크기가 얘네들의 크기가 소유격으로 오늘 배웠던 거죠. 제일 큰 건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르래가 필요하다. 이거죠. 얼마나 크냐면 제일 큰 것의 무게는 more than 40 tons 40톤이 넘어요. and rises 그리고 24 feet 24 feet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높이가 were likely 여러분 참고로 feet는 나라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발 하나 foot 하죠. 발 길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서 대략적으로 20cm 후반대에서 30cm 초반까지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feet가 정확하지 않아서 요즘에는 미터법으로 개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feet를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최근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미터로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참고적인 얘기였고 24 feet 정도에 40톤짜리예요. were 이 초기에 이 서슨들이 were likely 어떤 거 같냐면 source from 어디에서 왔어요. source from 하면 어디에서 소스라는 게 어디에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from 크리스 25 miles north 그리고 센스스페 플레인 이 평원에서 25마일 정도나 떨어진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는 걸 끌고 왔다는 거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가져왔느냐 제일 작은 블루스톤을 have been traced 질질 끌고 왔어요. all the way to the 그리고 퍼셀 hills in 웨일 웨일즈 지역에서 갖고 왔는데요. 대략 이런 뜻입니다. 200 miles away from the 스톤헨지 스톤헨지에서 이 지역이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대요. 200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1마일이 1.6킬로미터 입니다. 또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대략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질질 끌고 왔는데 그런데 이걸 또 무겁고 큰 거를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끌고 왔을 겁니다. 썰매나 아니면 롤러 같은 것들 out of tree trunks out of 하면 뭐뭐의 바깥으로인데요. tree trunk 그러니까 나무줄기에요. 나무줄기의 바깥으로라는 얘기는 나무줄기에서 꺼낸 즉 나무줄기로 만들어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무줄기로 만들어진 롤러나 아니면 썰매 같은 걸 가지고 통나무입니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질질 끌고 왔을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할까 하나만 나왔네요. they then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또 옮겨 실었어요. the borders boulders boulders onto raft raft 랩트는 뗸목이거든요. 뗸목 위에다가 싣고요. and 그리고 floated 둥둥 떠서 다음 along to 뭐뭐를 따라서 웨어시 해변 해변 해변을 따라서 둥둥 이렇게 뜨면서 갔대요. 즉 항해를 한 거죠. and then up 그리고 the river 에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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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 평원으로 향해서 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없어요. 다시 보시면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풀었죠.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이 부분을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더닥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뜻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이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대요. 먼저 일단은 그걸 채집을 해요. 엄청나게 큰 거를 그리고 이쪽 플레인까지 평원까지 가지고 와야 됐었는데 일단 작은 애들은 멀리에서 가지고 왔다면서 썰매로 끌든지 롤러로 끌든지 아무튼 통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 끌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끌고 온 다음에 다시 땜목에 옮겨 싣고 해안가를 따라서 결국 평원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alternatively 그게 아니라 그 대안은 대체는 그게 아니면 they may 아마 have towed 각각을 이렇게 토는 tow truck이라는 말이 견인차라는 뜻이에요. 토는 요 끝에 가위고리가 나와서 이렇게 질질 끌고 온 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토가 끌고 오다 또 다른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끌고 왔어요. It's a stone 각각의 돌을 with a fleet of vessels 그러니까 vessel은 이 물줄기를 얘기를 해요. 고기를 가지고 계속 끌고 왔을 겁니다. 배를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다섯 번째 단락이 나오기에 앞서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스톤 엔지가 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아까 문제는 우리 사실 푼 거죠. 크기가 너무 큰데 이때는 도르래나 바퀴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규모가 다양해서다? 아니죠. 진보된 도구가 없어서다? 맞죠. 도르래나 바퀴가 없어서요. 쇠로 가니까 because it can't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다?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죠. 초자연적인 힘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작가들이나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섯 번째 단락을 가서 볼게요. 스톤 엔지는 could I have been burial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무덤입니다. very ground berry가 묻다라는 뜻이요. berry라고 저는 읽었어요. 원래 발음은요 뷰리가 아니고 베리입니다. very 매우 하고 berry 파묻다 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이 자 berry ground 그러니까 원래는 무덤가였습니다. from its beginnings 아 그 원래는 from its beginning 원래는 무덤이었어요. 스톤 엔지가 but it served as a ceremonious site 그런데 추모 장소로도 보기에 나왔던 거 다 나오죠. 처음에는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모 장소나 or memorial 추모 장소 기억하는 장소 추모 장소가 to contact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먼 조상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추모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이걸 왜 제가 되었다라고 했냐면 served 과거 시절을 사용해서 그래요.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무덤과 추모 장소였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죠. 오늘날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용 목적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건 아니고 스톤 엔지 has been 지금까지 지금까지 legally 법적으로 protected 보호받고 있습니다. 스케줄 하면 지정된 이란 뜻인데요. 지정고대 유물 우리말로 따지고 보물 정도 지정고대 유물로 1882년부터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네요. and word 그리고 attitude 더해졌습니다. 유네스코의 world heritage side 문화유정이죠? 세계문화유산의 1896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today 오늘날 자 오늘날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요? 오늘날 사용 목적 물었어요. today 오늘날 a million people 백만의 사람들이 visit on hands every year 매해마다 백만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뭘로 쓰이는 거죠? 가볼까요? 오늘날 뭘로 쓰입니까? 첫 번째 관광을 활성한다. 두 번째 무덤으로 무덤 옛날의 무덤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 다음 c의 추모장소였다. 아니다.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있죠. 자기가 보호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a가 되겠죠. 한 해마다 매년 백만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했다 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된 겁니다. 정답이 a였어요. 자 그럼 이제 문맥상 문제 하나 볼까요? typical 비정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를 아까 저기서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몇 가지 many ways 몇 가지 방식에 있어서 typical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워졌고 크기는 어떻고 원형 모양의 이런 것들은 특징을 설명을 해줬죠. 이 특징을 설명해 주면서 typical 했으니까 비정형적인 애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독특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unique가 되겠죠. 이 unique가 독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배경은 unique가 이를 뜻하네요. 하나하나 universe universe verse는 돌다거든요. 하나로 돌아요. 우주나 지구나 이런 것도 전체 하나를 universe 라고 하고 똑같은 형태의 오술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uni 그리고 form 형태 해서 uniform 이렇게 만들듯이 uni가 들어간 하나예요. 이렇게 크로 끝나면 라틴어 배경으로 형용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독특한 아니면 뭐 비정형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겠죠. standard 그래서 stand 서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서있는 거니까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idea 하면 idea가 생각이잖아요. idea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 관념적인 이상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genie 하면 genius 할 때 그 gen이에요. 날때부터 타고나는 걸 genie 라고 하는데요. 토착의 진짜의 원래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뜻은 그래서 a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part 3에 나오는 스톤앤지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휘 문제 두 개 나올 거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 오늘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답이 하나 등장을 할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중간에 설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리한테는 감사하게도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자세히 써져 있긴 합니다만 순서를 물어본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역사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뭐 기억 순서대로 한 거 아니면 과학 시간에 순서에 대해서 실험 순서 물어보고 이런 식의 문제는 gtf에 다행히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확인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추론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확인 문제와 추론 문제는 다릅니다. 이 추론 문제에 나오는 ABCD 중에서 3개의 보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신다면 Perth 3에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지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연습을 한 번 더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연습을 하도록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